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제가 이 테마를 예전에 4편 약 4시간짜리 영상으로 했었는데 너무 길다고 하셔서요. 오늘은 핵심 요점만 압축해서 발해 멸망의 진짜 원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갑작스런 발해 멸망 원인 중 제일 널리 회자되었던 게 백두산 화산이 폭발해서 그랬던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이 끝난 얘기에요. 어떻게 끝났느냐. 발해가 멸망한 연도는 926년입니다. 지난 2016년에서 17년에 걸쳐서 영국, 미국 등 여러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팀이 백두산 천지에서 화산활동으로 생긴 암석을 분석했어요. 그 암석에 대한 기체 성분 분석을 한 거죠. 화산이 폭발하면 황이 분출됩니다. 따라서 황의 양으로 화산 폭발 여부 그리고 그 규모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황이 검출이 되었어요. 백두산에서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황량이 세계의 대폭발로 불리는 1815년 탐보라 화산 폭발 때보다 더 많았다고 하니까 나라 하나를 충분히 날려버릴 만한 규모이기는 했던 거죠. 다만 문제는 시기입니다. 언제 터졌느냐인데 백두산 천지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나무 화석을 하나 대상으로 이 나무의 나이테를 분석해 봤습니다. 서기 775년에 지구의 엄청난 양의 감마선 피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화석에서 그 흔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감마선 흔적에서부터 나이테를 세워나가면 이 나무가 화산 폭발 쇄설물에 의해 사망했던 시기가 775년으로부터 몇 년 후냐 이걸 알 수가 있죠. 세하려 보니 엄청났던 백두산 화산 폭발은 발의 멸망은 926년인데 946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터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의 멸망 20년 뒤에나 백두산이 터진 거죠. 즉 발의 멸망과 백두산 화산 대폭발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건 사료로도 교차 증빙이 되는 게 고려사 946년 기록에 개성에서 엄청난 천고명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백두산에서 역대급 화산이 터졌으면 개성에서 충분히 소리가 들릴만 하죠. 탐보라 때도 2600km 떨어진 곳에서도 소리가 들렸으니까. 그러면 원인이 화산이 아니면 뭐냐? 실제 사서 기록을 봐야겠죠? 정사 중에 하나인 요사에 보면 비교적 상세한 발의 멸망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거란의 징기스칸으로 불리는 요제국의 개조인 야율아보기 이 사람이 발의 정복을 천명한 게 925년 연말이에요. 거란이 그 전에 발의한테 공격받고 상당한 군력을 겪습니다. 그래서 복수전을 천명한 건데 그 복수전에 야율아보기 본인은 물론 당시 거란의 핵심 일족들이 대거 출정합니다. 나름 사활을 건 승부였던 거죠. 거란은 발의 부여부라는 곳을 925년 연말에 포위를 합니다. 부여부는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발의 오경 15부 할 때 그 15부 중에 하나예요. 위치는 대략 이 정도쯤 보시면 되는데 근데 발의의 중심지인 수도 상경용천부가 대략 여기 정도로 보거든요. 거란이 부여부를 포위한 게 925년 12월 31일 그런데 나름 15부 즉 발의의 중요 거점이었던 꽤 그래서 방비가 튼튼했어야만 할 부여성이 1월 3일에 함락이 됩니다. 925년 12월 31일 포위 926년 1월 3일 함락 너무 어처구니없게 주요성이 빠른 함락이 되어버린 기록이죠. 이 함락 후 거란은 성을 지키던 발의 장수들을 모조리 참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전에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 칠 때는 고구려 성들이 뭐 50일씩 버티고 이러면서 이세민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게 승전에 큰 원인이 되었는데 이건 순식간에 쓰러진 거죠. 발의 최고 지도부가 부여부의 이런 빠른 함락을 예견치 못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방위 전략이 시작부터 엄청 꼬여버린 게 아니냐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거란은 유목민족 특유의 기동성으로 바로 발의의 중심부로 달립니다. 근데 이때 당연히 발의의 반격군이 거란을 맞으러 역시 나섭니다. 요사 기록에는 이 발의 군이 노상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노상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는 나이든 재상이라는 건데 나이든 노재상의 군대다. 노상병. 재상의 부대이므로 발의의 굉장히 중요한 주력군 중 하나였을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부대는 부여부를 구원 가려고 했던 부대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너무 빨리 부여가 떨어져서 그냥 야전에서 내달려오는 거란군과 맞닥뜨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거란 선봉대와 노상의 발의 운명을 건 빅매치가 벌어집니다. 그 결과는 요사에 너무나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냥 거란이 노상병을 격파했다. 끝. 이게 다입니다. 이렇게 주요한 부대가 패배한 후 거란은 또 거침없이 내달려 이후 발의의 수도성인 호란성을 포위해버립니다. 즉 상경 용천부를 지금까지의 타임테이블을 정리하면 12월 31일 부여부 포위 1월 3일 부여부 함락 그리고 가는 와중에 노상격파 1월 9일에 발의 수도성 포위 이렇게 되거든요. 부여부하고 상경 용천부 사이가 대략 500km 정도 됩니다. 부여부 함락시키고 불과 6일 만에 500km 주파해서 수도성을 또 포위한 거죠. 6일 동안에 500km라 근데 문제는 중간에 노상병이라는 발의의 아마도 핵심 주력군하고 교전도 했다는 거죠. 노상병은 거의 만나자마자 종이처럼 무너졌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위된 지 3일 뒤인 1월 12일 발의 왕 대인선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월 14일 대인선이 흰옷을 입고 직접 성 밖으로 나와 거란에게 완전히 항복을 해요. 1월 17일 야율아보기가 전 발의 군현에 대인선이 항복했다는 공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228년 해동성국의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딱 2주 걸렸죠? 망하는데 방어할 수 있는 성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노상병 등 방어 군대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2주 만에 멸망 지금 포위만 했다 하면 불과 3-4일 만에 주요성들이 함락되고 있어요. 그리고 핵심 주력 노상병이 만나자마자 허물어진 것도 괴이하고 근데 이 황당한 빠른 멸망에 대한 주요한 힌트가 요사에 하나 남아있습니다. 요사 거란태조 야율아보기가 발의 사람들의 벌어진 마음을 틈타 그때 움직이니 싸우지 않고 이겼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발의 멸망의 핵심 원인 발의가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빠르게 허물어진 건 발의 사람들의 벌어진 마음 즉 발의 내분 때문이었다는 거죠. 부여보라는 중요한 거점이 3-4일 만에 함락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당시 부여부에 존재하던 병력 일정수가 수도 근방에서 벌어지는 내분에 참여하기 위해 좀 뒤로 빠졌었던 거 아니냐 이런 설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빨리 무너진 거 아니냐 물론 이건 그냥 추정인데 다만 1월 14일에 대인선이 항복할 때 흰옷을 입고 나왔다. 이 부분이 그냥 이게 백기투안 같은 의미로 흰옷을 입은 건지 아니면 이게 상복이었다는 설도 있어요. 당시 발의 아주 주요한 인물 누군가가 세상을 뜬 상중이 아니었느냐는 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인물의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였고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야를 둘러싸고 경론, 분녈이 벌어졌고 그래서 부여부를 지키고 있던 부여부에 발의 주요 세력가가 수도 내에서의 그 자리에 있는 내분에 참가하기 위해 상당한 병력을 이끌고 수도로 갔고 그 틈에 거란이 쳐들어온 거다라는 시나리오 그리고 명색이 해동성국 발의의 수소성이 불과 3, 4일밖에 역시 못 버티고 항복 선언한 것도 당시 발의 수도 안에서 내분 중이었기 때문에 거란에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라는 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정답이라고 확실히 볼 수는 없고 흰 옷이라는 다소 애매한 내용을 가지고 추론한 거라서 흰 옷이 꼭 상복이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발의가 내분으로 망했다라는 건 거의 맞아 보이죠. 요사에 발의의 벌어진 마음을 틈타 싸우지 않고 이겼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고려사 925년 9월자 기록을 보면 발의 예부경, 대화균, 대균로 등이 백성, 백호를 거느리고 고려로 기부해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씨인 걸로 봐서 발의 최상층 로열층으로 보이는데 이 최상 로열층들이 고려로 발의 멸망 약 3, 4개월여 전에 기부해 들어왔다. 발의 최상위층에서 내분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죠. 내분 혹은 더 심하게는 발의가 내전중이 아니었느냐라는 설도 이래서 나옵니다. 일단 최소한 내분이었던 건 맞아 보이죠. 또 다른 내분의 구체적 가설은 이 발의 최후의 반격군을 이끌고 나섰으나 번개처럼 격파당했던 노상이란 인물이에요. 발의가 멸망되고 난 후 거란이 동란국이라는 그 자리에 괴뢰국을 세웁니다. 동란이라는 건 동쪽의 거란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동란국의 재상에 발의의 노상을 임명했다. 이런 기록이 요사에 나옵니다. 좌대상 우대상 있는데 노상이 우대상을 맡게 됩니다. 동란국 왕과 좌대상은 야율시들이고 그러니까 구 발의인 노상이 야율시 그네들이 황족이 좌대상인데 우대상까지 한 거니까 엄청난 높은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조선으로 치면 우의정 했다는 겁니다. 노상이 조금이라도 여기 그 1월 3일과 9일 사이에 저항을 해주었다면 거란이 어떻게 6일만에 500키로를 주파해서 포위까지 완성했겠느냐 노상은 거의 논스톱으로 바로 항복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대가로 엄청난 거란에게 높은 관직을 하사받고 그게 아니면 나이든 재상 노상이다 라면 발해에서도 재상급이었을 텐데 그런 발의 최고위층이 어떻게 단 하루 이틀도 고민하지 않고 논스톱으로 항복을 하느냐 이 초스피드 홀라당 항복 및 거란 밑에서 재상 해먹는 이 정황의 진짜 뒤이면 실체를 좀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거란족의 야율아복이 말고도 발의 멸망 관련 또 하나의 기괴한 인물이 요사에 나오는데 야율할저란 인물이에요 야율아복이하고 같은 야율시 친족관이죠 할저가 아복이 종숙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야율할저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냐면 발의 멸망 이 전에 거란 집단을 나와서 발해로 항복을 합니다 망명을 한 거죠 근데 망명 후의 행동이 굉장히 이상해요 요사 야율할저는 발해로 항복한 후 거기서 눈이 보이지 않는 실명한 사람으로 위장하고 생활을 하였다 원래는 잘 보이는데 지금 안 보이는 것처럼 연기를 했다는 거죠 왜 했을까 야율할저는 어느 날 발해에서 격구 및 말타기 시합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그때 말을 훔쳤다고 발해를 탈출하였다 이거는 스파이죠 연기 후 탈출 후일 발해를 공격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안 보이는 척 위장하고 연기를 하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난 후 다시 거란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스파이가 아닐 거면 안 보이는 연기를 굳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스파이가 들키지 않았음에도 다시 되돌아왔다는 것은 소기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는 거고 야율할저가 달성했던 소기의 목적은 과연 뭐였을까 그는 돌아가서 야율 아보기에게 무슨 정보를 주었던 걸까 나중에 특이한 게 이 아보기가 할저한테 거란 리더짜리를 양보하려는 발언을 하는 기록도 요사에 존재합니다 나중에 발해를 멸망시킨 아보기와 할저가 한때 상당히 친했다는 거고 물론 나중에 이둘은 또 사이가 나빠집니다 근데 그건 또 나중 얘기이죠 스파이가 보통 빠져나올 때는 들키지 않았는데도 빠져나올 때는 자신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거기 생겼을 때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스파이 행위를 통해 발해 내에 야율 아보기에 끈아풀이 생겼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 끈아풀에게 인수인계하고 할저는 복귀 그 끈아풀은 발해의 정보를 계속 야율 아보기에게 주는 거죠 이게 과연 그냥 소설일까 발해 재상급이었던 노상은 왜 그렇게 단 일의 고민도 하지 않고 번개처럼 항복을 했을까 6일 만에 500킬로 주파 거의 단 하루 이틀도 제대로 거란군을 저지 못했다는 거는 노상이 전혀 고민을 안 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노상은 이미 사전에 항복하기로 이미 사전에 결심하고 있었다 즉 사전에 야율 아보기하고 노상이 교감이 있었지 않고는 이런 초스피드 논스톱 항복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1. 발해 멸망 몇 달 전에 최고위층 대시들이 고려로 넘어온 기록 2. 사전에 거란이 스파이를 보냈다는 기록 3. 요사에 거란이 발해 사람들의 벌어진 마음을 틈타 가서 싸우지 않고 이겼다는 기록 4. 도저히 미리 생각했던 게 아니라고 보기가 어려운 노상의 초스피드 논스톱 항복 5. 거란 망하고 거란이 만든 나라의 노상이 우대상 재상에 오른점 이 상황을 볼 때 거란은 사전 첩보 전을 통해 발해 내부에 내분 즉 불만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5. 하여 그걸 캐치해서 그 불만 분자와 접촉하여 발해의 최중요 인물인 노상과의 접점을 사전에 만들어냈다 6. 그리고 그 노상과 손을 잡았다 그래서 발해의 재상이었던 노상이 발해를 거란에게 들어바쳤다 6. 마지막 수도성에서 왕 대인선이 9일에 포위되고 12일에 항복 왜 이렇게 일국의 왕이 그래도 한두 달이라도 저항해보지 이렇게 빨리 불과 3-4일 만에 항복을 결정했냐 일개 장수도 아니고 왕이잖아요 노상이 확실하게 배신했다고 하면 포위군의 노상이 그 일원이 되어서 딱 성박해서 압박하고 있다 이러면 재상이니까 수도성 안에서도 노상을 지지하는 노상의 추정자였던 이들이 많이 남아있었을 수 있죠 그러면 저항을 하려고 해도 이 성 안의 노상 추정자들이 성 안에서 난리를 일으키거나 뭐 그러면 수비하는 수성전이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과 밖에 적이 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목숨이라도 건지려면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대인선이 판단해서 3-4일 만에 항복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 명색의 왕이라는 자가 고작 3-4일을 못 버티고 나라를 포기한 이유가 이거 아니겠느냐라는 추론이 그래서 나옵니다 야율아보기는 나중에 망국의 왕 대인선에게 새로운 이름을 내려줍니다 이름을 바꾸게 한 건데 그 바꾼 새로운 이름이 자신이 타고 다니던 말의 이름을 붙여줘요 대인선이 항복할 때 야율아보기가 타고 있던 말의 이름을 대인선의 새로운 이름으로 정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바래의 마지막 왕 대인선은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되고 바래를 들어받친 노상은 새로운 괴뢰국의 재상으로 떵떵거리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바래 멸망의 진짜 원인은 화산이 아니라 바래의 내분 그리고 대배신자 노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노상이 문자대로는 나이든 재상이라는 의미인데 정확한 실명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대했던 제국을 순식간에 망하게 만든 파렴치함을 자기도 알아서 스스로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걸 봉인했던 건지 아니면 거란 측에서 일부러 실명기록을 없앤 건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바래의 나이든 재상이라는 의미로만 역사기록에 남아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증거 사료로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가장 근접해 보입니다 원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내분과 배신이에요 안타깝죠 안타까움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은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원래 이건 그 4편에 약 4시간 가까운 긴 시리즈 영상으로 올렸던 내용인데 너무 길어서 좀 최대한 핵심만 압축을 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청시간